영어 2 능률 김성권 1과 부문 1입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evor gives us is 조어는 여기 one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동사 단수로 is 왔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이고 that Trevor gives us는 the best thing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보이죠? 관계대명사절의 조어, travel, 동사, gives인데 사형식 동사라서 간접 목적어 맞고 직접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는 형태 여행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는 is the memories of the places we've visited 기억인데 the places we've visited 해서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 있고 여기 visited 뒤에 목적 없죠? 우리가 방문했던 그 장소들 그리고 the special experiences we had there 또 여기 we had there이 special experiences 수식해주고 목관대에 됐 또는 위치 생략되어 있죠? had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가졌던 특별한 경험들의 기억들이다. 여기 off에 연결되는 전치사의 목적어 the places, special experiences 왔죠?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so as to로 바꿀 수 있죠? 그냥 투부정사 써도 되고요. in order to hold on to these precious memories hold on to 뭐, 보유하다 간직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 뒤에 나오는 preserve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preserve가 많이 나오는데 바꿔 쓸 수 있고 이 precious 하면 소중한, 귀중한 뜻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we often bring home souvenirs 우린 종종 가져온다 집으로 이 기념품들을 이거죠? precious는 valuable 또는 invaluable 같은 겁니다. 매우 귀중한 또는 priceles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worthless나 이거 반대 worthless나 valueless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가치가 없는 뜻이고요. these souvenirs tend to be objects like 이러한 이 기념품들은 tend to 뭐, 뭐, 하기 쉽다 뭐, 뭐, 인경량이 있다 뜻이죠? 그래서 objects, 물건이기 쉬운데 like postcards, fritz, magnets, and keychains 뭐, 우편 엽서 그, 엽서라고 하죠? 우편 엽서나 냉장고 자석, 그리고 열쇠 고리와 같은 뭐와 같은 그런 물건이기가 쉽다. however, 하지만 왔으니까 흐름 반대될 거예요. souvenir doesn't have to be something 기념품은 have to는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부정문 만들 때는 이렇게 doesn't have to, don't have to 하고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 되죠?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니까 비동사이다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는 없다 purchased in a gift shop 여기는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something을 수식하는데 purchase가 구매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 분사가 되니까 구매되는 뜻입니다. 괜찮죠? 동사로는 구매하다 뜻이고 something은 구매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 수식이죠? 그래서 이 gift shop 이 선물 가게에서 구매되는 어떤 것이 필요는 없다 in fact 사실은 뜻이고 당연히 연결사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사실 사실은 이거고 as a matter of fact 또는 뭐, indeed 이렇게 바꿀 수 있죠? the word souvenir means memory in France 그 souvenir라는 기념품이라는 단어는 의미한다 기억을 in France 프랑스어에서 so, 그래서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could be called a souvenir 여기 whatever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복합관계대명사인데 이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도 이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절로 이끌어서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 그리고 동사가 could be called가 이렇게 수동태로 동사로 왔고요 명사절을 이끌 때는 이 whatever를 whatever를 조금 지저분해진 것 같아서 다시 갈게요 이 절이 주어로 왔고요 이때 whatever는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부사절을 이끌 때는 no matter what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no matter what 안되고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whatever 자체가 단수 취급되니까 brings back 단수로고 bring back은 뭐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더라도 could be called a souvenir 기념품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whatever는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요 then 그렇다면 what can we keep as souvenirs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우리가 무엇을 간직할 수 있을까 as 뭐뭐로 뭐뭐로써 이거죠 기념품으로 어떤 기념품이냐면 우리의 여행의 기억들을 간직해 줄 또는 뭐 간직하기 위한 기념품으로 이거죠 간직하다 보존하다 뜻이죠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 other than 뭐뭐뭐 이외의 뜻이고요 뭐뭐뭐 외에 그래서 이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 선물 가게의 제품들 이외의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외의 하니까 excluding 로 바꿀 수 있구요 그 including 알죠 포함하여 그래서 그거 반대로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 뜻이고요 또는 뭐 except 또는 except for 써도게 됩니다 로 바꿀 수 있죠 뭐뭐를 제외하고 뜻이 됩니다 let's look into what other travelers do 살펴보자 이거구요 look into 뭐뭐를 살펴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hat부터 여기 끝까지가 간접 의문문으로 와서 look into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명사절인데 간접 의문문은 어수는 간접 의문문의 주동 이렇게 하구요 괜찮죠 그래서 다른 여행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자 이거구요 여기 to make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이 여행 기억들을 less longer 더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make부터 5형식이에요 그래서 make의 목적어 travel memories 목적격 보호 less longer 맞고 이 make는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만 쓸 수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라는 to last 또는 현재 분사 lasting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없구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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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